1분 의학상식 허리통증 주사치료는 종류가 다양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주사치료는 보통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는 신경차단술로 자주 할수록 어떤 환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신경차단술은 1, 2주 간격으로 6개월 내 3번을 기본적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와 통증 정도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하여 주사의 종류, 약물 사용을 조절하여 치료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